저희 집 주소 가리고 요기요 에서 수저보크 있고 마라탕에 꼬바루 5개가 16,000원에다가 랑배더 마라탕 그다음에 3단계 불닭볶음면 2장으로 나머지 보이시죠? 야채등 버섯 두부 푸주 언두부 유린면까지 옥수수면까지 치제떡에 천미마라탕 19,000원에 구매했어요 생일이라 카드로 구매를 했고요 선물도 많이 받고 기분은 좋은데 뭔가 속 시원하진 않아요 더워 역시 마라탕에는 머리를 묶어야 되죠 머리를 묶고 방송 재밌게 보면서 맛있게 마라탕 맵게 먹고 자면 될 것 같고요 생일이라서 여기서 영상을 좀 찍었는데 대부분 말이 없게 찍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이게 무슨 영상인가 하실 수 있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일단 머리를 묶고 방송 보면서 맛있게 일단 마라탕을 먹어볼게요 꽤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깔끔해 유부도 있네 유부인가 맞나? 뭔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건 두부피인가? 두부피? 유부피? 유부피인가? 유부 같은데? 진짜 유부피네 진짜 유부 초반만 되게 쓰는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라 유부피는 이거는 뭐야? 뭐야? 신기한 게 많아 처음 봐 리뷰 이벤트로 차파이까지 받았고요 음 맛있게 먹자 기분 안 좋을 뻔했는데 오늘 맛있는 걸 못 먹어가지고 아침 빼고 배달 음식 먹고 싶었는데 승일이니까 또 기분 좋게 먹고 자려고 하는데요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씩 먹어볼게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꽤 알차게 들어있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 엄청 저렴한 것도 아닌가? 리뷰 친구야 너무 맛있겠다 방송 보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게요 이름은 천미마라탕이고 마라탕은 다 이름이 거기서 먹인 것 같아 콜라도 조금 남았는데 너무 녹은 것도 같이 마셔주겠습니다 맛있겠죠 진짜 푸룩푸룩 잘 먹겠습니다